파워를 치는 척 하면서 제라스를 노려요.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도망을 아니 뭐여 아니 이거는 이건 뭐죠?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요? 아 이게 맞아? 아깝다. 음 상당히 아쉬운데? 제리 유미한테 라인전 밀리면 쓰레쉬를 대체 왜 하는 거야? 후반도 밀려. 중후반도 밀려. 그럼 왜 함? 그럼 완전 카사린 아니냐? 근데 왜 하는 거야? 진짜 모를. 진짜 어지럽네? 천천히 해보자 일단. 진짜 어지럽네. 아니 유미 제리한테 이러는 게 말이 돼? 쓰레쉬가 라인전 2고 올라오는 게 원래 국룰 아니야? 원래 애니비아가 당해야 되는 플레이 아니냐고 이런 거. 와 진짜 레전드다 바텀. 바텀 로밍 다 흘려뒀더니 애니비아 로밍에 더블킬 당해주네.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요? 진짜 핑도 다 찍어줬는데. 왜 그러는 거지? 진짜 모름. 근데 그럴 수 있지. 여러분 혹시 롤을 하는 올바른 자세 아시나요? 이런 상황이 됐을 때? 아니 우리 바텀은 왜가 아니야. 아 상대 바텀이? 잘하는구나.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함. 아니 무슨 제리우미한테 X. 아 제리우미가 정말 세구나.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. 아하. 어 그래. 아쉽다. 아쉽게 못 잡았구나. 아하. 그랩이 맞지 않았구나. 아 리신이 굉장히 잘 왔구나. 아 졌구나.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졌구나. 고맙습니다. 혹시 이거 아시나요? 예전에 드래곤볼을 보는 올바른 자세. 이게 있었거든요. 딱 보여드림. 보이시나요? 드래곤볼을 보는 올바른 자세. 베지터가 크리링한테 발림. 아니 무슨 크리링한테 발려. X. 아 크리링이 세구나. 래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오공을 죽임. 아니 무슨 래퍼가. X. 아 래퍼가 정말 세구나. 베지터가 100kg을 들지 못함. 아 100kg은 무겁구나. 이거를 노래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세요. 우리 팀 바텀이 제리우미한테 발림. 아니 무슨 제리우미한테 X. 아 제리우미가 세구나.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. 아 유미 제리가 굉장히 세구나.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. 아 제리가 굉장히 세구나.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. 아 제리 자라반이 굉장히 세구나. 아 제리 자라반이 굉장히 세구나. hade장 comfort maocai가 굉장히 고수구나. 다 볼까요 한번? 네. 아하. 상대 보띠오가 고수구나. 그래. 9분에 8됐으면 1분에 1댔을 안했네. 잘했다 아하 팝도 졌구나 아 아 졌구나 내가 찬성을 누르면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이 많니 뭐야 어 맛있다 가능하니? 어 안될 것 같아 아 쫓아줄걸 아깝네 요미까지 잡았을텐데 자 제라스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거 자연스럽게 채굴도 딱 때려줍니다 가까이서 맞으면 스턴이 굉장히 짧다는거 알고 계셨나요? 제라스 스턴 시간은 멀리서 맞을수록 길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서 맞아보세요 원거리 미니언 왕폼 나네 제불 불만 자 꽝 박았으니까 휘바라기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라스 2의 앞을 써볼게요 네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꿀팁을 얻으셨네요 키바 사오죠 아니? 제라스 너 만화 없잖아 파워를 치는 척 하면서 제라스를 노려요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도망을 아 선을 맞아주는 척 하면서 딱 꺾어요 파워를 그냥 미셈 흠흠흠 갈대가 탑밖에 없네 밀대가 밀대가 뭐야 이거 아 나 Q를 안 썼구나 어쩐지 공속이 느리다 했다 나 갈게 자 타워 같이 밀어두고요 이런식으로 그럼 바텀으로 가서 저 2차 타워 를 밀죠 그냥 밀게 으챠 도망갈게 아 와우 데미지 뭐야 진짜 폭탄인데요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 아 어쭈 어쭈 점심 나갔지 너가 너 오르니야 이 녀석아 어 오케이 아이가 안내요 으챠 수고하세요 대신 위쪽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전 체부로 하면 되겠죠 일단 기다렸다가 미니언 오면 어 어 필수 아 아 참 이 이런거 그냥 퍼다도 보지마요 그냥 미드를 밀어 세타는 이게 맞아 풀채굴 와 이게 형타가 안나가 너무 아깝다 한번 해볼까요 리리아님 아 오케이 야 먹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못 먹었으면 진짜 억울할 뻔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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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아프니 정비 한번 해야겠는데요 이거는 아 정비를 할걸 정비를 했더라면 하지만 파이크가 뛴 사이에 바텀에서 이득을 봤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득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한 옷 오름까지 잡아줄 수가 있다면 없겠네요 어 그건 어려울 것 같애 자 밀어 밀어 아 아 아 이쁘 어쭈 더 오르니요 이거는 밀어야 되잖아 근데 오케이 일단 오케이입니다 밀었다며 골드적으로는 이득이야 아니 릴리아야 바로 쓰는 AP야 AP 상대로 얼어붙은 심장을 가면 어떡해 무슨일이니 거기 괴물이 하나 있음 어 맛있다 혀미 그렇지 가버려 꿀맛 어 맛있다 뭐야 이거 홀 날아온다고? 레전드 레전드 리신아 뭐니 대체 뭐니 그런 플레이를 하는거야 어쭈 어쭈 점심 나갔나 사이드 너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절대 못 막지 여기 못가? 절대 못가지 나랑 사이드랑 놀아야지 어디가려고 근데 사이드 막을 수도 없음 왜냐 투타라서 체력 좀 까인 것 같죠? 하지만 하네이브 먹으면 풀피라는거 런피 바라기 없지? 어쩔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수고하세요 상대 여기 뭔가 안오는 느낌인데? 아니 여기 안 막아? 그럼 나 민다? 아 철거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안 막아? 네 아 철거 나왔습니다 그냥 밀게 스탄 이게 맞아 데미지 미쳤는데? 뭐야 게임 끝났는데요 이러면? 게임 끝났는데요 이러면? 이마 어떻게 막게요 이거 레전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루 이지 어 그래요 야 뭐니 제리야 너무 쿨한거 아니야 도스펠 어 잘했는데 와우 좋습니다 사실 이건 무형의 어시스트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더 보는걸 뺐기 때문에 이 녀석 이쪽에 있구나 여기 이 녀석아 따끔하지 어우 아파 뭔가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괜찮았으렸나 결과는 좋으니까 그쵸 사일러스 위쪽 여기 이 녀석아 못피하겠지 못피하겠지 어 어 백하이 실패 실패 아 미안해 그쵸 그쵸 빙가 흐흐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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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그쵸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흐흐흐흐흐흐흐 야 팀이 좀 많아 친구야 그래 잘가구 오 지지